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만남은 따뜻한 품속과 눈동자로 만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. 두 번째 만남은 서로 만나 사랑하여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만남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. 당신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만남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. 세 번째 만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